트랜스센터 라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라니아가 9개월의 긴 공백기간을 깨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긴 시간 동안 저희 라니아를 기다려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 타이틀곡인 스타일은 음악, 안무, 의상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무대에서 더욱 멋진 모습으로 찾아 뵐게요. 방송활동도 열심히 하고 카페활동도 열심히 할테니까 저희 라니아 공식 팬카페에서 자주자주 만나요. 저희 스타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스타일로 돌아온 라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